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뜨거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폭염경보로 한 단계 격산됐는데요. 습도까지 높아 불쾌해질 수는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덥고 습한 꿉꿉한 날씨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울진을 제외한 지역들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어제까지 폭염주의보였던 포항과 경주는 오늘 한낮기온 35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폭염특보로 한 단계 격산됐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지수도 최고조에 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위 무력감을 느낀다는 불쾌지수 80선을 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5조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햇빛이 강해지는 한낮에는 차도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기온 울진 31도, 영덕 34도, 포항과 경주가 3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낮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점점 날은 더 더워지겠고요. 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원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정비해온 사실이 감성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사고가 나면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에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발생한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의 원인은 지시를 잘못 이해한 작업자의 어이없는 실수였습니다. 이렇듯 원전 사고의 상당 부분은 인적 실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원전 운전원은 근무전에 자체 음주 측정을 해 부적격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최근 6년간 한수원 소속 원전 운전원 21명은 경찰청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 짧게는 11분, 길게는 32시간 이내에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월성과 한울원전 소속 3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출근해 근무했는데 규정을 위반해 자체 음주 측정을 하지 않거나 하고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지 않은 겁니다. 근무 시간에 철저히 기회도 정말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소리만 나도 인근 지역에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데 그런 상태에서 근무를 한다는 건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수원은 상시적으로 하는 자체 음주 측정을 제3자가 아닌 업무상 동료 등이 하도록 해 애초부터 형식적이었습니다. 원전을 상시로 점검하는 정비원의 음주 관리는 더욱 허술했습니다. 운전원들이 하는 형식적인 자체 음주 측정마저 상시적으로 하지 않았고 최근 6년간 3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아무런 통제 없이 출근해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전 종사자들의 음주 근무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운전원에 대한 자체 음주 측정을 동료가 아닌 제3자가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한수원 소속 운전원 21명은 인사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와 MB 자원 외교 진상규명 국민 모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MB 정부의 자원 외교 문제와 관련해 포스코의 해외부실 투자와 비리 등의 의혹에 대해 검찰에 5건이나 고발이 접수된 상태인데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갈수록 비리 규명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세청이 최근 포스코에 대해 실시 중인 세무조사도 자원 외교 부실 투자 등 기존에 제기된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각종 의혹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명 건설사가 포항에 지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각종 하자와 부실 시공 의혹이 드러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공 승인을 받기 위해 공사가 덜 된 상황에서 건설사가 무리하게 사전 점검을 추진했다며 포항시의 강력한 감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아파트에 하자 점검을 온 집주인은 문을 열고 나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집 전체가 물에 잠겼던 흔적이 남아있고 바닥에는 보일러 배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다른 집의 욕실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여기저기 갈라져 있고 지하 주차장 곳곳에서는 누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다용도실 수도 설비 요구가 묵살됐고 동의 없이 에어컨 배관 위치가 바뀌는 등 당초 설계 도면과 다른 시공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있냐? 자녀, 여기 통신단지 안 있냐? 마루에는 담뱃불 자국과 녹물이 스며있고 외벽 페인트칠부터 타일, 도배까지 견본 주택처럼 시공된 집은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분양 당시 포항에서 제일 비싼 분양가로 논란을 일으켰던 아파트였지만 대기업 브랜드만을 믿고 전 재산을 맡긴 입주 예정자들은 허탈할 뿐입니다. GS건설 측은 계약자들이 요구한 하자 부문은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포항시가 중공 승인 전에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항자의 시공 논란은 국내 아파트 선분양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자와 부실 시공으로 고통받게 될 1,600여 세대, 약 4천 명의 입주 예정자들은 중공 승인과 관련해 포항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가 시청 홈페이지에 지진 안내 코너를 통해 우리집 내진 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어플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내진 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는 주소만 입력하면 건축허가 당시 내진 설계 의무 대상에 속했는지 여부와 건축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자신이 사는 건축물의 내진 여부를 미리 알면 내진 보강 및 대피로 확보해 등 사전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경북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포항 환동의 본부로 공식 출근해 간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지사는 환동의 본부를 경북의 동부청사로 승격시켜 남북 경협 시대에 대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안동에서 150km를 달려 포항에 도착한 이천우 도지사. 가장 먼저 회의 전에 차를 내오는 문화를 질타하며 앞으로 형식적인 의전과 격식을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환동의 본부가 동부청사로 승격되면 직원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도청 직원들이 포항 근무를 기피할 경우 현지에서 채용하겠다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도지사는 또 최근 청와대 방문을 통해 원전 해체 연구소 지역 유치와 동해 중부선 북선 전철화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영덕에 지원된 원전 유치 지원금 380억 원을 지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환동의 본부를 찾아 지역 현안을 챙기겠다고 약속한 이철우 도지사. 도지사가 환동의 본부에 자주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동해안 발전이라는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 지역 5개 지정 해수욕장이 내일 일제히 개장합니다. 간포의 오류 고아라 해변, 전촌 솔밭 해변과 나정 고음모래 해변, 양북면의 봉길 대왕암 해변, 양남면 관성 솔밭 해변 등입니다. 개장 기간 동안 피서객의 민원 해결과 각종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마다 공무원이 상주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뽑아놓은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서울 가서 의정 활동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대구, 경북 지역의 의원들은 전국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재석률과 법안 발의, 국정감사 활동 같은 12개 항목을 살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얼마나 출석했느냐를 따지는 재석률 부문에서 40% 미만 의원은 300명 가운데 8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이 대구, 경북 의원이었습니다. 달석우병 조원진, 경산 최경환, 포항 남울릉 박명재, 안동 김광림, 상주군의 의성 청송 김재원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출석률에서도 60% 미만은 21명 이었는데 조원진, 최경환, 김광림 등 5명이 포함됐습니다. 법안 처리도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표 발의법안 영권 의원은 32명이었는데 강석호, 김석기, 유승민, 조원진, 최경환 5명이 포함됐습니다. 지역 평균으로도 대구 의원들은 평균 4건, 경북은 2.9건으로 전체 평균 5.5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의 찬반 의견을 밝힌 투표율은 40% 미만이 20명이었는데 최경환, 최교인, 김석기, 박명재 4명이 포함됐습니다. 12개 항목을 모두 합한 의정활동 평균 성적을 비교해보니 경북은 53.9로 가장 낮은 16위, 대구는 62.8로 13위에 그쳤습니다. 공천만 잘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앞서진 것이 되고, 진정으로 국민들에게서 공사한다는 그런 발표가 아닌 것 좀 아쉽죠. 법률소비자연맹은 종합평가를 거쳐 300명 가운데 혼정 대상 75명을 선정했는데, 지역에서는 추경호, 김정재, 임한희, 3명만 포함됐습니다. 이번 의정활동 평가에서 초재선 의원들의 점수는 3선 이상 의원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지만, 대구경부 의원들은 25명 가운데 16명이 초재선임에도 점수는 전국 꼴찌 수준에 거쳐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바지선을 추가로 동원하고, 음향시설을 확대 설치해 관람 품질을 높였고,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영국의 주빌리 팀이 국내 축제 최초로 참가합니다. 메인 행사인 영국과 중국, 한국팀의 국제불꽃쇼는 28일 토요일에 열리며, 포항 제철소 경관 조명쇼도 신설됐습니다. 경북도 의회가 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자유한국당이 모두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등과 협치하겠다던 애초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 의회 60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도의원 19명은 상임위원장 자리 2석 정도를 배분해 줄 것을 자유한국당 의장단에게 요구했고, 의장단은 민의에 따라 최대한 협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협치는 없었습니다. 의장단 3자리에 이어 상임위원장 7자리까지 모두 자유한국당이 독점했습니다. 한국당 도의원들은 본회의 투표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자리 양보를 논의했지만 한석도 내줄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났습니다. 의장단의 막판 중재안에 농성계획까지 철회했던 민주당으로서는 한국당에 철저하게 속았다며 참담하다는 반응입니다. 경북도 의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31% 정도 견제 구도가 만들어졌지만 수적 우세를 내세운 한국당의 독주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경북도 의회의 원구성은 모두 마무리됐지만 시작부터 한국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극명하게 도드라지면서 순탄치 않은 의회 운영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울진 등 경북과 강원도 금강송 숲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산림총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금강소나무 연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총은 지난 1982년 울진 소강리 등 경북 강원권 금강송 숲 1,600여 헥타르를 산림유전자 보호림으로 지정했고 현재 3,700여 헥타르로 확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퇴계 선생의 고자자인 간제 이덕홍 선생은 퇴계의 학문을 체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간제 선생의 학문과 사유세계를 재조명하는 학술 대회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렸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제 이덕홍 선생이 임진왜란 때 선조에게 올린 상소, 상행제소에 실린 귀갑선도입니다. 간제는 전란 당시 바다에서 외적을 물리치기 위한 방책으로 귀갑선도 제작을 건의했습니다. 이 귀갑선도는 이순신 장군이 제작한 거북선과는 다르지만 많은 적선과 마주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게 설계했다는 점에서 이순신의 거북선과 상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간제 이덕홍의 귀갑선도는 거북선 그림 가운데 가장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부분 글로 묘사돼 있습니다. 특히 간제 이덕홍 선생은 퇴계의 임종을 지켜봤던 몇 안 되는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고 퇴계 사후 퇴계의 서적을 도맡아 정리할 정도로 총애를 받은 고제자로 유명합니다. 특히 퇴계를 가장 측근해서 오랫동안 모신 제자고 퇴계 선생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퇴계 선생 은행록을 또 조술하기도 함으로써 후대 퇴계학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덕홍 선생은 심경지리, 주역지리, 사서지리 등 다양한 경학서를 남겼고 한국국학진흥원은 후학들의 공부를 위해 한문으로 된 간제집을 완역 발간했습니다. 완역 기념으로 열린 학술대회는 많은 학자와 후손들이 참가해 퇴계 성리학의 맥을 이은 간제 선생의 학문과 사유세계를 탐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경주시 안강읍의 한 아파트 뒤편 도로에서 여중생 15살 A양이 추락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양이 집에서 스스로 뛰어내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남긴 유서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시외버스에 이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노사도 임금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회의 결과, 경북 시내버스는 매달 33만 원씩, 농어촌버스는 매달 17만 원씩 임금을 올리기로 노사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경북 시외버스에 이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노사도 협상이 타결돼 예고됐던 파업 위기를 넘겼습니다. 덥고 습한, 꿋꿋한 날씨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울진을 제외한 지역들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어제까지 폭염주의보였던 포항과 경주는 오늘 한낮 기온 35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폭염특보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지수도 최고조에 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위 무력감을 느낀다는 불쾌지수 80선을 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5조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햇빛이 강해지는 한낮에는 차도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1도, 영덕 34도, 포항과 경주가 3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전해상에서 최고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점점 날은 더 더워지겠고요. 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